제가 일단은 여기 노래선에 일단은 저랑 한번 해볼 거예요. 이제 볼게요. 제가 시어머니한테, 며느리한테. 네, 보세요. 이 엄마 생각도 못하고 그래, 내가 생각했다. 그러니 그거 누가 봐도 내가 자는 게 맞지 않니? 어떻게 사랑해 씨 엄마에게 그 엄마를. 아직은 좀 창피하셔. 네네, 맞아요. 연기 처음 할 때 이렇게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처음에 저런 코스를 밟죠. 네. 저기 이거 손으로 한번 가져가보세요. 네, 가져가주세요. 하나씩 나눠주세요. 우리 이거 빨대를 꼭 이렇게 물어서 아래로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물어주세요. 아, 저거 뭐야? 볼펜 대신에 위생적으로. 아, 갈성. 네, 아예 이용을 바래요. 갈성. 네. 발제를 묶어서. 네, 네. 안면 근육을 또 관련시켜서요. 동원이 된다고 그래요. 다시. 얼굴의 기립근인 웃음 근육을 자극해주면 균형 잡힌 얼굴 윤곽과 탄력 있는 얼굴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펜이나 젓가락 등 일상 속에서 가벼운 물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운동해 주시면 이런 피부나 탄력 좋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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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